무작위 희귀 카드를 획득합니다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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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최고야 아이 근데 방금 파는 일방에서 패턴땜에 너무 많이 맞았어 운 말게 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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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 타락 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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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? 완? 완? 완 på? 완? 완? 이중타격이 잡혔어야 했는데 광폭화 전하 명절 다 필요 없잖아 진화불붐기 바랍다 뭐지 어 없었으용 물음표 카드인데 완타 관련 카드가 안 나왔네 그럴수도 있지 감시병 보통 아잇 에스저금통 나오는건 진짜 선 넘네 헐려보내기 아잇 찌.. 진짜.. 개스레 이겜 하악! 포멜 털격 포멜 털격 진짜 탈실력 게임다 헐려보내기 히오 완 포멜 털격 난타를 써 바로 시빌들 밖에 차이 안나네 푸멜 털격 푸멜 털격 푸멜 털격 SHIT 푸멜 털격 바리케이드 화형을 넣을까? 바리케이드를 넣을까? 아이 뭐야 아씨 어 완타판도라 장난하나 설의기겜 에..상목 비참하게 녹슨사슬입니다 왜 졌단계 보스 유물이죠? 옆에 엘리트 3마리의 불 하나도 없는 상남자 루트 있네 절대 안가 난관 극복 난관 극복 아 ㅆㅊ애들 자 이게 발 박시게 하네 아이 미친 이 우블빨 똥맞겜 진짜 아 이 패턴 졌다고 뜨는데 어떡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참말로 이이이이이이 이게 게임이야 물카 먹고도 타겟카드 안 나오는 거봐 아 뭐야 아쉬울 거 없는데 완타 딜 떨어짐 아니 이이이이 아 패턴 왜 이러는데 개꼽네 운빨게임이 맞다 타격카드는 뜨지도 않고 펜촉 이중타격 충격파 어 목방 도자기 아니 완타 딜 약한거봐 연약한 타격 블리트 가자 굿 어우야 힘달려있네 얘네들 흐아아 충격파를 못썼구나 어떡하지 와우 와우 우 피포션 아니 어떻게 물음표 카드 근데 이렇게 짚고싶은 카드가 없지 뭐 없었어요 어둠의 어둠의 봄 이거 깰수 있겠지 충분해야겠지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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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 에 에 흐미 파리케이드 판도라 아니 스네코 완타 타락이랑 어포 강화했더니 스네코 나오는거봐 아 그래서 안쓸거야? 아니요 감사합니다 스네코면 절하고 쓰지 아니 진짜 물음표 카드인데 왜케 아니 아니 방금 봄 1코였는데 2코 됨 아니 이런 빛은 분노설따로 난타사혈 분노설따로 난타사혈 좌우 아 분노설따로 난타사혈 근데 띵띵띵띵띵 풍띵띵띵띵띵띵띵띵 발굴 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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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상점 세개나 있어 상점 세.. 돈독에 올려가지구 딱히 다 쓸모가 없구만 사기당했다 아...완타 상쿠스트...라니 펜촉서순 야마 하짐석 대검 대검은 있는데 힘이 없다 아이 거참 진짜 아니 좀 물음표 카드 뭐하냐 집을 어 보안을 더할까 허호 허허우 하이 내 편속 하이 완타랑 지옥불이라니 훌륭하다 진정한 시너지 진정한 시너지 진정한 시너지 진정한 시너지 가사 아니... 아유, 물음 쪽 하던데? 너무한다 탈을... 돌리... 돌리완타? 돌리감시병? 돌리완타 완타도 강화되어 있는게 없네 꼴랑 3장이고 완타 강화라도 좀 해놓지 완타 강화라도 좀 해놓지 완타밖에 쓸게 없으니까 완타라도 집어가지 아유타 강화라도 아유타 강화도 장관으로 도중 요아타 강화도 도중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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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렸네 복제 포션 아이 그래도 첫 턴발이 썼네 약화 없냐 약화 약화 없냐 약화 약화 업어 컷 약화 없냐 완타만 몇 장 더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무장해새까지 들어가고 없어져요 아이 괜히 썼다 빨리 잘하네 심섭세 완타덱 완타덱 심장 완타의 승리다 아 이건 이거는 장난 없이 완타덱이지 리얼 완타덱 와 광란 덱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아이고 하늘은 블루21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광란 덱이요? 아 아 뭐야 아니구나 이건 완타단도 인정합니다 반박시 개말못 쿠쿠르빙뽕 쿠쿠르빙뽕 반박시 개말못 아예 이건 수기 benefit 리얼 리얼 아니 대결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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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